마케팅 솔루션 업체 오브젠이 코스닥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오브젠은 오늘 시초가가 공모가 1만 8천원의 2배인 3만 6천원에 형성됐습니다. 종가는 시초가 대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4만 6천 8백원에 마감됐습니다. 이에 오브젠은 올해 첫 따상을 기록한 미래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오브젠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 경쟁률이 98대 1로 저조했고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액 하단인 1만 8천원에 결정했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6대 1에 불과했습니다.